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설렘 가득한 잘생긴 얼굴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 TV조선 뽕숭아악당 비하인드컷에서 숫뽕TV 불량전쟁 특집을 앞둔 탁PD로 변신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는데요. 하늘색 셔츠로 신뢰감을 안긴 영탁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장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영탁씨는 뽕숭아악당에서 춤 끝판왕 제이블랙 앤 마리와 고난이 더 댄스에 도전할 예정이라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또한 영탁씨가 환한 웃음으로 팬들을 미소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11일 오후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TV조선 뽕숭아악당 비하인드컷에서 설렘과 즐거움이 엿보이는 얼굴로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영탁씨는 이마를 가린 청순한 헤어에 예, 잘생긴 얼굴로 팬심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뽕숭아악당 본편에서 영탁씨는 댄스 몰입에 실패하며 엉뚱미를 자아내 팬들의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에서는 영탁씨가 개인 PD가 되어 불량사수를 위해 레이스를 펼쳤고 그중 댄스 콘텐츠에 도전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제이블랙과 마리를 만난 영탁씨는 춤을 잘 추는 편은 아닌데 최대한 춤 좀 추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준 제이블랙의 댄스에 감탄하던 영탁씨는 눈 호강 제대로 했다. 왕급 조절이 되게 멋있었다. 라고 박수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영탁씨의 실력 검증을 위해 춤을 보던 마리는 안무 소화를 잘 하실 것 같다 라고 하자 영탁씨는 보통 사람들 1시간 할 거를 이틀 정도 해야 한다 라고 전에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영탁씨는 배워보고 싶은 춤으로 팬들이 좋아하는 게 웨이브라는 이유로 태민의 무브라는 노래를 선택했고 영탁씨는 섹시한 느낌을 한껏 살렸지만 결국 몰입에 실패했고 손짓으로 웨이브를 넣던 영탁씨는 술 한잔하고 아 취한다 라고 말해 패스를 당하여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프로다운 멋짐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씨 소속사 밀락으로는 지난 11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악 작업 중인 프로듀서 탁의 모습을 공개하여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영탁씨는 무대 위 열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차분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프로듀서로서 진지하게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잘생김과는 또 다른 영탁씨만의 멋짐이 느껴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공개된 사진 마지막에는 영탁씨의 섬세한 손끝이 담겨 이를 보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선물한 곡을 앞세워 다수 최대성씨가 미니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최대성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미니앨범 혹시를 공개했는데요.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혹시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인연을 쌓은 영탁씨가 작곡한 미디엄템포의 트로트곡입니다. 최대성씨의 소속사 모비포유는 영탁이 가장 아끼고 대성을 후배로 최대성을 꼽으며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선물해줬다. 특히 영탁 본인이 부를 야심작이었지만 최대성을 위해 기꺼이 양보해서 두 사람의 훈훈한 우정을 가늠할 수 있었다. 늘 응원해주는 친형님 같은 영탁의 지원 사격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신곡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영탁씨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다하냈는데요. 이 노래는 지난 6월부터 영탁씨가 신곡 작업을 하면서 풍성한 사운드와 구성으로 인사드리고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